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제 지쳐 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 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것 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라든지 뭐 잘하겠습니다 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어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아니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선거운동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잠을 안자고 완전히 그 저 날밤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